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버블, 부의 대전환, 돈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각변동, 윌리엄 퀸, 존디 더너지음, 최지수움김, 브라이트에서 펼쳐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추천의 글, 경제적 운명을 가를 인사이트가 펼쳐진다. 들어가는 글 파트 1. 떠오르거나 무너지거나 파트 2. 버블이 만드는 흥망사 파트 3. 넘쳐나는 유동성이 몰려간 곳 파트 4. 쏟아지는 돈다발 파트 5. 타인의 돈을 집어삼킨 사람들 파트 6. 창조적 파괴를 일으킨 대유행 파트 7. 경제적 대지진이 일어나다 파트 8. 정치적 목표를 위한 머니게임 파트 9. 놀라운 혁신 혹은 비이성적 과열 파트 10. 누군가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다 파트 11. 대륙이 움직인다 파트 12. 꿈꿔본 적 없는 미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천의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운명을 가를 인사이트가 펼쳐진다. 홍춘욱 증권사 리서치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2007년 여름 상하이와 선전 출장을 다녀온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중국 증권사의 협업을 위해 방문한 것이었지만 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반면에 당시 뜨거웠던 중국 증시의 열기는 강렬히 기억되어 잊히지 않는다. 30도를 훌쩍 뛰어넘는 불볕 더위였지만 증권사 앞에는 끝도 없는 인파가 몰려들어 있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설명하기 바빴다. 상하이와 선전 출장에서 만난 중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부심에 차 있었고 주식 가격이 끝없이 상승해 모두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책의 파트 11에서 보여주듯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6천 포인트를 고점으로 폭락하기 시작해 2008년 한때 2천 포인트까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 1년 만에 주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70% 이상이었으니 당시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에 대해 버블, 부의 대전환의 저자 존 터너와 윌리엄 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불이 발생은 산소, 열, 연료라는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조그마한 불꽃을 일으키고 곧 큰 불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화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진압할 수 있다. 버블의 발생 역시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기반으로 당시 중국 증시를 보면 거래의 용이성이 높아진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이때 중국 정책당국은 비유통 주식의 유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비유통 주식이란 정부 혹은 정부 관련 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의미한다. 이들 주식은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때만 거래될 수 있었고, 2005년만 해도 전체 상장된 주식의 62%가 비유통주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정부와 유관 기관들은 비유통주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비유통 주식이 시장에 풀리기만 하면 증시가 폭락했기에 늘 좋은 기회만 노리던 참이었다. 이때 중국 정책당국은 두 가지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예금 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함으로써 한 번도 주식에 투자한 적 없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을 거쳐 비유통 주식은 높은 가격에 처분이 가능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 버블을 촉발시키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연료의 공급인데, 이는 저금리로 충분히 설명된다. 경제 성장률이 무려 12%에 도달했지만, 당시 중국의 예금 금리는 단 2.35%에 불과했으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자산 시장에 거품을 만들어내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불꽃에 해당되는 요인으로, 당시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끝없이 경제 성장이 지속되며 세계 1등 경제가 될 거라는 자부심, 더 나아가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놀라운 성적 등이 주식 시장으로 투자 자금을 유입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한 변화의 불씨로 인해 부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뜨겁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눈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고픈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거품을 만들어내 결국은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버블을 만들어낸 세 가지 요소는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낙관과 유동성은 언제든지 소멸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거대한 금융위기,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막기 위한 중국 정책당국의 금리 인상은 버블을 붕괴시키기에 좋겠다. 현재 상황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코로나 쇼크 이후 자산 가격 상승은 과거 주요한 경제적 변화가 촉발되던 시기들과 어떤 공통점과 차별점이 있을까. 그리고 정책당국자들은 물론 기업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취해야 할까. 과거의 경험을 들여다보고 흐름을 추적하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거래의 용이함, 유동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각 부분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어떻게 흐름을 추적할 것인가. 고민과 공부 끝에 내린 선택과 판단은 향후 자산과 투자의 결과를 결정하리라.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해 행동한다면 누구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변화의 시기에 유의미하고 귀한 책을 낸 다산북스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한다. 경제적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판단과 선택에 놓인 수많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도 이 책을 널리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들어가는 글 왜 주식과 부동산은 때때로 엄청난 호환과 함께 이어지는 거대한 폭락을 경험하는 걸까. 그리고 그 횟수는 왜 더 빈번해지는 걸까. 법을 부에 대해 전하는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다. 우리는 금융의 역사를 흥미롭게 살펴보고 경제가 위험을 내지 않 채 덩치를 키우다 언제 어떻게 한순간 터져버리는지 들여다볼 것이다. 파리와 런던, 중남미, 멜버른, 뉴욕, 도쿄, 실리콘 멜리, 상하이 등 300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일어난 거대한 호환과 폭락의 시대를 방문해보며 그 원인과 결과를 밝혀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 권력가, 정치인,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다. 이 행보를 따라가다 보면 도대체 왜 시장이 부풀어 올랐다 꺼지는지 왜 어떤 거품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반면 어떤 현상은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몸살을 앓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경제시장에서 이상현상이 처음 불꽃을 피워내는 시점을 알아보는 데부터 시작한다. 신기술 또는 정치적 이니셔티브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눈앞의 경제적 상황을 판별하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300년에 걸쳐 논의되던 버블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책을 집필했다. 금융경제학자로서 우리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이 여정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사건의 규모를 정량화해보기를 원한다. 이 책에서는 버블과 경제를 이해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고 앞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데 길잡이로써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파트 1. 떠오르거나 무너지거나 버블의 두 얼굴 1. 투자의 운명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 위대한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이 헨델 헨델과 보이밴드 웨스트라이브의 리드싱어 셰인 빌란의 차이점이 뭘까 헨델은 수많은 오페라를 작곡한 존경받은 클래식 작곡가 중 한 명인 반면 빌란은 1970년대 팝송의 커버 버전을 주로 부른 영국 보이밴드 멤버다. 그런데 다른 차이점도 있다. 바로 둘 중 한 명은 버블로 전 재산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버블이 터지기 전에 빠져나와 훌륭하게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이다. 헨델이 30살쯤 이전에 발표한 곡들은 헨델에게 꼬박꼬박 돈을 벌어다 주었고 헨델의 후원자를 자청한 영국의 앤 여왕 역시 상당한 액수의 연봉을 지급해 주었다. 그러던 중 1715년에 헨델은 자산의 일부를 남의 회사 주식 5주를 사는데 투자했다. 그리고 1719년 6월 말이 되기 전에 이익을 보고 팔아치었다. 이때가 바로 주식시장의 거대한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반면 셔인필란이 30대였을 때 웨스트라이프는 성공적인 팝그룹이 되었고 멤버 4명의 순 자산은 다 합치면 무려 3200만 파운드가 넘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 거액을 거머쥔 필란은 아일랜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고는 되도록 많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난 2012년에 필란은 채권자들에게 총 1800만 파운드가량 빚을 지고 개인 파산에 들어갔다. 주택시장 버블이 터져버린 이때 필란만 이런 꼴이 된 건 아니었다. 북 아일랜드의 집값은 2002년과 2007년 사이에 3배 이상 올라 정점을 찍었지만 점점 떨어지다가 2011년이 되자 최고점 대비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다. 대중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버블이 초래한 경제적 파국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버블은 과잉투자, 과잉고용, 과잉건설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과 사회 전체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경험한 것이다. 버블은 자원을 낭비하게 한다. 주택시장 버블이 터지고 나서 아일랜드 전역에 반쯤 짓담한 주택과 유령단지가 질비했다. 노동시장에도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버블이 터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버블에 올라탄 산업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버블이 터져버리자 이들은 곧 실업자가 되었고 그때까지 투자한 교육과 노력은 헛것이 되고 말았다. 주택시장 버블이 무던진 후 건축가, 부동산 개발자, 건축업자, 배관공,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기 위해 교육받던 수많은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찾아 옮기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까지 나가야 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경제적 영향은 은행 담보 대출의 가치가 하락할 때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가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과 은행 위기를 동시에 초래하는 조건이 되었다. 2007년 이후에 일어난 주택 가격 폭락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졌고 미국, 영국, 아일랜드, 유럽의 은행을 몰락의 길로 인도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도 장기적인 피해를 입었다. 금융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파괴적이었다. 1970년대 이후의 은행 위기로 초래된 경제적 손실의 추정치는 연간 GDP의 15에서 25%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마저도 금융 위기가 사람들의 심리와 복지에 불러일으킨 막대한 비용은 빼고 산정한 추정치다. 게다가 위기 중 시행돼 긴축 정책에 따른 막대한 인적 비용 역시 간과한 추정치다. 대중은 실질 임금 삭감, 공공서비스 제공 감소, 복지수당 삭감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 버블이 주는 긍정적 이점과 정의. 물론 모든 버블이 매년 2000년 주택 버블만큼 파괴적이지는 않으며 일부는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버블은 세 가지 점에서 유용하게 작용한다. 첫째, 혁신을 촉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도록 장려함으로써 긍정적 미래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둘째, 버블로 인해 탄생한 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은 미래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버블이 이 신기술을 다른 산업 분야로 옮겨가기 전까지 활발히 사용할 수 있다. 셋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없었던 기술 프로젝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역사상 발생한 버블 중 많은 경우가 철도, 자동차, 광섬유, 인터넷과 같은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닷컴 버블 동안에 성공을 거머쥔 벤처 자본가인 윌리엄 제인웨이는 버블이 없었더라면 경제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준 몇몇 기술이 개발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산 가격의 호황과 불황을 버블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버블이라는 단어는 17세기 초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사용하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뜻대로 하소서의 유명한 구절 온 세상이 무대유에서 세익스피어는 버블이라는 단어를 마치 비눗방울처럼 깨지기 쉽고 공허하고 쓸모없는 걸 뜻하는 형용사로 사용했다. 그 이후 버블은 기만하다는 뜻의 동사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1719년 작가 대니얼 디포와 조너선 스위스포트가 무가치하고 공허한데다 실망스럽기까지 한 신규 기업들이 무더기로 설립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버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부터 금융시장에서도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보다는 덜 경멸적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버블은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에 비해 너무 높아 보일 때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쓰임마저도 논란거리다. 한 학파에서는 버블이 아예 금융현상에 관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호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험금융학의 아버지 유진파마는 여기서 더 나아가 버블은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단어라고 표현하면서 버블이라는 용어가 자신을 늘 난감하게 만든다고 불평했다. 유진파마의 말에 따르면 경제학에서 버블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정의된 적이 없는 정확한 의미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경제사학자인 찰스 킨들버거의 정의를 사용할 것이다. 킨들버거의 정의에 따르면 버블은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에 무너지는 가격 움직임이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동안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가격이 자신의 펀더멘탈 가치와 별개로 분리되는 양상을 버블이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더더욱 버블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고 진짜 버블인지의 문제를 또 다뤄줘야 한다. 그건 그동안 사용해온 버블이라는 용어의 쓰임과도 맞지 않다. 반면 킨들버거의 정의는 버블의 원인이 무엇인가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정의를 따라 버블인지 아닌지만 정한 후 원인은 각자가 직접 조사해 볼 수 있어서 매우 좋다. 킨들버거는 버블은 반드시 버블을 일으킨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그것이 버블인지 100%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단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예측불가라거나 완전히 임의로 발생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 책에서는 버블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은유와 새로운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향후 버블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트라이앵글 경제가 위험을 내지 않 채 덩치를 키우다 한순간 터져버린 현상을 두고 예전에는 버블이 아닌 불에 비태곤 했다. 실체가 있고 파괴적이며 누군가 꺼트리지 않는 한 연구이 존재할 수 있고 한 번 발생하고 나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화재는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초원이나 침엽수림의 화재가 난 후에는 재생에 기여하기도 하는 등 특정 생태계에 한해서는 유용하기도 하다. 버블도 마찬가지다. 불의 발생은 산소, 연료, 열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조그마한 불꽃을 일으키고 곧 큰 불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화재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진압할 수도 있다. 버블의 발생 역시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일명 버블 트라이앵글이다. 버블 트라이앵글의 첫 번째 변, 즉 버블을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시장성이다. 시장성이란 자산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용이성을 말한다. 시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많다. 예컨대 자산의 적법성은 시장성에 근본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의 수많은 암시장 규모만 봐도 자산 거래를 금지한다고 해서 시장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암시장에선 최소한 사고팔기가 자유시장보다는 어려우며 버블은 특정 금융자산이 합법화되어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생성되기도 한다. 또 다른 요소는 분할 가능성이다. 자산의 일부만 구매해도 된다면 시장성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은 주식을 사고팔아서 기업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체를 다 사고팔아야 하는 주택보다는 상장기업의 시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버블은 종종 버블 이전에는 분할할 수 없었던 자산이 분할 가능하게 되는 예컨대 모기지론이 모기지담보증권이 되는 등의 금융혁신이 일어났을 때에도 발생한다. 또 매도인과 매수인을 쉽게 찾을 수 있어도 시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금융이나 국채 등의 자산에 비해서 예술품은 잠재적 매수인의 수 자체가 매우 적어 시장성이 가장 낮은 추자처로 꼽힌다. 버블은 종종 버블 자산에 대한 시장 참여가 증가해서 잠재적 매도인과 매수인의 수 자체가 늘어났을 때 일어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면 시장성이 높아진다. 디지털로 솜쉽게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은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도 하루에 몇 번이고 사고 팔 수 있다. 반면 자동차나 책과 같은 유형 자산은 거래를 하려면 새로운 위치로 옮겨야 한다. 어떤 버블은 부동 자산을 대신해서 이동 가능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혁신 덕에 일어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주택 거래를 하고 싶으면 집 자체를 옮기지 않고 집문서로 거래해도 되는 식이다. 시장성은 마치 산소처럼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존재하며 경제가 돌아가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산소탱크를 모닥불 옆에 두면 안되듯 시장성이 너무 커지면 위험할 때와 장소도 분명히 있다. 버블 트라이앵글의 두 번째 변이자 버블의 연료가 되는 것은 돈과 신용이다. 버블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투자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서 경제사이클의 돈과 신용이 충분히 돌고 있을 때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이자율과 느슨한 신용 조건은 두 가지 방식으로 버블을 촉진시킨다. 첫째, 이미 버블이 되어버린 자산을 사람들이 빌린 돈으로 계속 구매해서 가격이 오르는 시기다. 이 경우 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빚지게 돼서 결국 버블 투자가 실패해 손실이 나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은행 대출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버블에 투자될 수 있는 돈 자체가 시장에 많이 돌게 되고 결국 버블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져 버블 자산의 가격은 높아진다. 그러다가 투자자들이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다시 다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버블 자산의 가격은 폭락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금융 버블은 은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국채 또는 은행 예금과 같이 전통적인 안전 자산의 금리가 너무 낮을 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고 싶어한다. 이럴 경우 돈은 자연스럽게 버블이 되기 쉬운 보다 위험한 자산으로 흘러들어간다.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은 오래전부터 늘 존재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자이자 경제, 정치학자, 문 예비평가인 월터 베젓은 1852년에 이렇게 논평했다. 영국인들은 큰 역경은 견딜 수 있지만 수익률 2%는 견디지 못한다. 끔찍한 수익률 2%를 감수하느니 소중한 예금을 캄차카우나 워치트 지역으로 가는 철도, 사회를 살리겠다는 계획 등 말도 안 되는 것에 투자하고 있다. 배젓이 본바와 같이 투자자들은 안전자선에 투자해서 낮은 이자를 받기보다는 의외의 것에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초보 투자자와 전문 투기꾼 버블 트라이앵글의 마지막 세 번째 변, 마치 열기와도 같은 이 요소는 바로 투기다. 투기는 이익을 보겠다는 목적 하나로 나중에 이익을 보고 자산을 매도하기 위해 먼저 자산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투기는 버블과 상관없이 늘 어느 정도씩은 행해지고 있다. 미래의 가격 상승을 예측해서 자산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블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까지도 투기꾼으로 변모해 순전히 추진력에 의존해 거래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 매수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매도하곤 한다. 화재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밖에서 꺼주기 전까진 불이 스스로 열기를 내뿜으며 퍼지듯 투기 목적의 투자는 그 자체로 영속적이다. 초기 투기자들은 큰 수익을 내면서 더 많은 투기성 자금을 끌어들이고, 그 결과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투기자들은 계속 수익을 본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자본의 양은 정점에서 유입되는 투기자본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버블이 일단 시작되고 나면 전문 투기꾼들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자산을 매수한 후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 나보다 더 바보인 사람에게 팔아치울 계획을 세운다. 이런 행위를 통상 버블에 올라타기라고 한다. 단, 버블에 올라탄 투자자들과 적시에 팔아치울 수 있었던 운 좋은 투자자들은 구분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다. 많은 투자자들은 하박 리스크에 잠시 제한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때 투기의 경향은 훨씬 더 강해진다. 채무 불이행에도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관 투자자들이 잘못 설계된 유인구조에 걸렸거나 또는 은행 소유주가 유한 책임을 갖는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기 수익을 노리고 위험 자산을 구매하는 게 정말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반면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세에 뛰어들어 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자산을 다시 사드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매도를 한다. 본인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을 빌려서 그걸 판 다음 나중에 가격이 더 내려갔을 때 다시 사서 상환하는 식으로 공매도를 해 단기 매매 차익을 보기도 한다. 공매도인은 자산 가격이 중도에 하락할 때 거래를 해서 수익을 올리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공매도는 단순히 매입하는 일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렵다. 단순히 주식을 살 때는 잠재적 손실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반면 잠재적 이익은 무한해진다. 그러나 공매도는 완전히 그 반대다. 따라서 공매도는 아무리 잘 판단한 자산일지라도 가격이 예상과 달리 계속 상승해 버릴 경우 투자자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종종 공매도인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과 공매도에 대한 법적 규제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공매도인이 우선적으로 자산을 빌리려면 터무디 없이 비싸게 빌려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규제가 덜한 시장도 위험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시장에서 공매도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매도로 단기 매각한 주식을 사재기하는 시장 조작자들의 행각에 완전히 노출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버블을 발생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 버블을 일으키는 불꽃의 정체는 뭘까? 경제학은 버블이 시작되는 시기와 시작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 버넨 스미스에 따르면 버블을 일으키는 요인은 신비스러움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스파크, 즉 불꽃이 기술혁신 또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두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먼저 기술혁신 요인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버블을 촉발시켜 주식을 통한 큰 자본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격 상승을 유도함으로 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모멘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이 단계에서 신기술을 개발해 쓰고 있는 수많은 신생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장한다. 전문가가 볼 때 이 기업 가치가 종종 비합리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실제보다 높은 기업 가치는 주로 두 가지 경우에 지속된다. 첫째, 기술 자체가 너무나 새롭지만 그에 비해 경제적 영향력은 불확실할 때다. 이는 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만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신기술을 둘러싼 고조된 관심이 언론의 관심으로 이어져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다. 이는 종종 신기술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마법과 같은 희망이 전통적인 평가 지표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터무니없이 높아진 가격을 정당화시키는 새 시대라는 내러티브를 생성해낸다. 또 다른 요인인 정부의 정책 역시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나 종종 자산가격의 상승이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설계될 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란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룹 또는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현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의 일부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정부가 주택 소유 비율을 높이려고 의도했을 때 주택 버블이 형성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파트 2에서 설명할 주요 버블 중 첫 번째, 금융 버블 역시 공공부채를 줄이고자 정교하게 설계된 계획의 일부였다. 정책 결정으로 불꽃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정부는 버블 트라이앵글 중 하나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금리를 낮추거나 통화 공급을 늘려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돌게 만들 수 있다. 또는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보다 덜 제한적인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게 해서 대출의 양 자체를 늘릴 수 있다. 또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노리고 버블에 뛰어들어 더 많은 투기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금융 규제 완화만으로 버블 자산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해서 시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버블이 꺼지는 이유는 뭘까? 한 가지 확실한 원인은 연료 부족이다. 버블 자산에 투자할 돈과 신용은 한정돼 있는데 금리 인상이나 중앙은행의 긴축으로 인해 신용의 양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투기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대출받은 걸 더 어렵게 만들고 오를 거라 기대한 버블 자산을 일찍이 매각하게 만든다. 또는 신용시장 긴축이 시작되면 대출받은 돈으로 버블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출 상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돼 결국 자산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든다. 투기꾼의 수요도 결국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상환가에 도달하기 어렵게 된다. 투기꾼들도 미래 가격이 기대와 같지 않을 거라는 정보를 접하면 겁을 먹고 매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버블 자산과 관련한 향후 현금 흐름이 예상보다 낮을 거라는 뉴스 발표만 나도 그로 인해 정말로 큰 버블이 터질 수 있다. 투기성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중에도 자산을 매수하기 때문에 약간만 반대로 흘러가도 투자를 유지하려는 열망이 줄어든다. 모멘텀 투자의 효과가 역전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도하고 앞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예상될수록 더욱더 매각하는데 그 결과로 실제로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